안녕하세요 즐거운 생선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스물두번째 돈맥입니다. 돈맥이가 영어로 catfish 인데요. catfish가 맥이고 번역은 없어요. 근데 그래프톱세일이 제가 보고서 돛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 등지느러미가 돛처럼 이렇게 쭉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제가 돛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이 톱세일이라는게 톱이라는게 위라는 뜻이고 세일이라는게 돛이라는건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돛. 원래는 이게 사각 돛의 위에 있는 삼각형 형태의 보조돛이었어요. 톱세일이라는게.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제일 주 돛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맨 위에가 바람 효용이 훨씬 더 높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멘텀이라는게 r 곱하기 force 잖아요. 근데 제일 위에 있으면 그만큼 모멘텀이 커지겠죠. 같은 바람이라도. 그래서 톱세일이 가장 주가 되는 그런 도시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생긴게 이 톱세일처럼 생겼다고 해서 제가 돈 매기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학명부터 보시죠. 학명은 발 마리너스고 따뜻한 수원의 염수나 기수에 소식합니다. 원래 매기가 우리 매기는 여러분도 많이 잡아보셨을 거예요. 여기 실제로 사진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톱세일 그러니까 등지느러미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보통 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대서양의 온대하고 아열대해역에서 떼로 다닙니다. 주로 뭐 산란지로 갈 때 열한 갯불로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영어 통명을 보면 반데라, 갭톱세일, 톱보트, 캣, 갭톱, 캣, 투어리스트 트라우트, 씨, 캣피쉬 뭐 이렇고 한글은 제가 번역한 거라 하나밖에 없네요. 길이는 뭐 69cm까지 자란다고 그러는데 평균은 뭐 한 35cm 내외고 체중은 뭐 10파운드 그러니까 9kg까지, 9kg가 아니죠. 4.5kg까지 크는데 이거는 상당히 오래 살거든요. 평균적으로는 뭐 1.5파운드 정도고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이거는 작은 거죠. 아까 얘기한 30cm 정도,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꼬리가 깊게 갈라진 게 특징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 폭세일하고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하고 등 지느러미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걸 제외하고는 맥이랑 똑같이 생겼고요. 맥이가 어떻게 생겼지는 아시죠? 여러분 아마 코미디 보셨을 때 맥이라고 벌명이 있었던 코미디언, 개그맨이라고 그러나요? 개그맨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수염이 있죠. 상악 수염이 있고 턱 수염이 한 쌍이 또 양쪽으로 있고 그게 맥이처럼 생긴 겁니다. 몸은 청회색인데 배는 회색이고요. 수꽃은 특이하게도 암컷의 알을 입에 품고 다닙니다. 최대 55개까지 품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화하는 데까지 열흘이 걸린다고 하고 부화한 다음에도 한 12주까지 치열을 관리를 한다고 해요. 이 매기, 돈매기 알은 알려진 생선 알 중에 가장 큽니다. 2cm가 넘어요. 2.5cm 정도까지 되는데 그걸 입에 물고 있으니까 뭘 못 먹겠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치열이 생겨도 보통은 어미들이 새끼를 관리를 하는데 포유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어미가 젖을 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돈매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가 챙겨요. 개나 새우 등 갑각류를 대부분 먹고요. 나머지도 벌레나 무초추, 동물, 작은 생선 다 먹습니다. 이것저것 다 먹고요. 그래서 이걸 낚을 때는 새우나 얘가 갑각류를 좋아하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다 먹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플라스틱, 작은 생선처럼 생겼으면 되겠죠. 그걸 낚시로 하거나 아니면 이게 떼로 다니니까 그물로 잡아도 되고요. 매기, 더츠로도 포획을 하는데 매기, 더츠는 어떤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주에서는 금지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덕수로 잡을 이유는 없겠죠. 어부들이 그렇게 잡는대요. 이 등 지느러미하고 가슴 지느러미는 상당히 독이 있기 때문에 잡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낚으면 손으로 잡지 마시고 일단 등하고 가슴 지느러미를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매기들은 바닥에서 먹이를 찾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바닥은 물론이고 수면까지 아무데서나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걸 요리할 때는 옆에 빨간색 옆줄이 있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고 드신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흙 맛이 나거든요. 뭐 진흙이 아니고 맹그로브에서 사는 매기라면 괜찮은데요. 이게 맹그로브에서도 살거든요. 거기서 잡으면 상관없고 그렇지 않다면 옆줄을 제거하고 드시는 게 맛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시다면 다 먹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등지느러미하고 가슴 지느러미만 제거하면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564번에 정의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